여러분 속지 마세요. 진짜 토끼는 저예요. 누가 그래요? 제가요. 토끼야, 선명. 진짜 토끼는 토끼만이 알 수 있어요. 소희 언니는 토끼보단 아니지, 토끼보단. 소희는 토끼가 아니라 강아지라고요. 토끼의 탈을 쓴 강아지예요. 이거 토끼 귀 써도 강아지 귀 같아. 맞아요. 토끼는 저예요. 이건 인정합니다. 근데 연희 언니가 토끼 요즘 막 욕심내는 느낌이에요. 그니까요. 요즘 욕심내더라고요. 약간 토끼, 이왕에도 지켜보겠어요. 근데 소희는 완전 강아지인데 연희 언니는 가끔 모먼트가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. 근데 소희는 완전 강아지예요. 인정. 제 부리요. 끝. 여러분,